트롯 음악계의 샛별, 정동원이 오는 11월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정규 앨범을 선보이는 것으로 그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트롯 음악계의 거장 조영수 프로듀서가 전폭적으로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합니다. 조영수 프로듀서는 정동원의 순수하고 맑은 음색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곡들을 준비했다고 전해져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정규 앨범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더불어 감성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발라드, 신나는 트롯곡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세대의 리스너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번 앨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예약 판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동원은 이번 앨범을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며 앨범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의 첫 정규 앨범 발매는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앨범이 어떤 새로운 음악적 이야기를 풀어낼지 많은 이들의 귀가 즐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동원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